참 만났어 내가 나를 봤도 내가 내가 나를 봤도 내가 나를 남자친구는 이때 아직도 거기서 산대 그러게 그때만 나왔던 나의 자신 가춘 끝에 너와 난 굿바이 멋지게 보내줄게 잘 가라 행복해하며 뒤돌아섰지 하루 1때만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그새는 당장 오지 않던 깊고 깊은 밤 모두 내 생각에 나 혼자서 걸어간 날 데려다주던 게 그때 생각에 나 왜 까임을 속아 잘 지낼까 하며 뒤돌아서 오던 길에 Oh my god 이게 웬일이래 정말 왜 만나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말해 난 진짜 그 애 아니면 저 애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참 못났다 정말 어쩌면 좋아요 나 어떡해야 해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누가 나 좀 말려줘 친구놈들에게 물어봐도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봐도 대답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걸로 이제는 하루에 너무너무 좋대 오오오오 bicycle 내가 너무너무 좋등 저 사람을 멈추고 이제와 후에 만나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말해 난 진짜 그 애 아니면 돼 참 못났다 참 못났어 참 못났다 참 못났다 내가 나를 봤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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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를 봤어 맘 만났다